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작합니다. MTNAT 이상로 전문가 월요일 아침 기분 좋게 맞이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저희가 기분 좋게 맞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KCI도 그렇고요. 삼아 네트워크도 그렇고요. 수익 AES 받을 종목이 또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AES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오늘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우리가 두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미국 증시 안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 이제 드디어 정상급 회담만 남았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두 번째 바로 금리였죠. 미국의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신년물 국채 금리가 2.4%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국내 증시가 상당 부분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3월 달 중순 이후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것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뭔가에 대한 또다시 돌발적인 행동을 하진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 자체도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4월 11일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또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지금은 시장은 상당 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유입이 되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을 잠깐 먼저 언급을 해드린다면 지금 여기 2,250포인트, 2,230포인트가 상당 부분 제한 구간이었거든요. 이 제한 구간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커졌고요. 2,140포인트 다시 한 번 잡아줬던 게 외국인이었고 오늘 다시 한 번 외국인들이 랠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랠리를 이어줄 때 중요한 부분이 어중이떠정이종목군들, 이상한 종목군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I닉스 이런 종목군들을 비롯해서 지금 바닷건역에서 다시 한 번 돌아서는 철강이나 화학, 정류, 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준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타내주는 반증이다. 그렇게 저는 좀 더 판단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상승 자체는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북한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또다시 경협에 대한 상승으로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장이 상당 부분 또 완화되는 시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30, 2220포인트까지도 저는 좀 더 열어놓고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코롱 피슈진에 대한 문제로 코롱 생명과학 이거는 사실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생기면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저는 소송까지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기업들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야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종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좀 더 관망이 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의 AS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KCI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KCI가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12,350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3월 12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보성의 모습을 볼 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를 붙이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KCI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한 원재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화장품 업종 자체가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 품종, 품종이 엄청나게 다 변화됩니다. 거기에 이제 소량 생산 체제를 넘어가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시대에 넘어간다는 것은 이런 원재력 체들에 대해서 발전 물량이 현저하게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KCI는 앞에 있던 이 13,150원을 저는 돌파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지금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을 때 샀다면 지금 걱정 없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적인 편입이 들어가시는 분들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만의 특수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를 갔죠. 이 사만의 특수는 실적이 적자인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4월 20일 날, 4월 20일이 바로 이 사만의 특수가 제작했던 그 열혈사제라는 드라마의 종룡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사만의 특수에 대한 세력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4월 오는 1일인데 20일까지 거래일로 따지면 약 12거래일 남았거든요. 그 12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을 나타냈지 이런 투자심리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한번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맞고 빠지는 그림보다는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오늘까지 약 20%가 떠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이 이제 13만 원대까지 돌파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오랫동안 다져왔거든요. 이게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다져오면서 약 뭐랄까 10개월 아니죠. 8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과정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한 2대 주지고 방탄소년단이 4월 달에 컴백 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아이돌에 대한 이런 컴백 일정까지도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컴백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4월 1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런 컴백 일정 4월 12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종목을 한 번 준비해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캠트로닉스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AS를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급했는 게 이 캠트로닉스 때문이었는데 이 캠트로닉스가 지금 다시 한 번 주가에 대한 고가 운역을 돌파할지 말지 하는 그런 과정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기업을 한 가지 기억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폴더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삼성연대에서 폴더블을 5월에 출시한다고 했죠. 거기에 폴더블에서 캠트로닉스가 막고 있는 것이 힌지 접히는 부분 이응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기업이 UTG라고 해서 울트라 싱글라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CPI 필름을 올해까지는 쓰고 내년부터는 삼성이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UTG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 UTG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에는 주가 자체가 삼성연대에 발주를 안 하더라도 다른 여타의 중국 기업들에게 납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주식을 꾸며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고가 권역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기업에 대해서 모처럼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이 캠트로닉스가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가 권역 2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왔고 그리고 하단에서도 이런 조정폭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쯤에는 한 번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첫 번째로 캠트로닉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루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루온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흑자전환을 했고 그리고 지금 5G가 4월 5일 날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에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트워크 장비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KT에 들어가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흑자전환을 했고 거기에 4월 5일 날 지금 신규적으로 5G에 대한 서비스가 개통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바닷건역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미 이런 것들, 이런 봉들이 트리거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한 다음에 돌파가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단에 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하락수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에 대한 그런 강한 탄력이 움직여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까지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캠트로닉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루온 꼭 이뤄낼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수익 AS 종목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조절해 나가면서 수익을 키워 나가자 이야기를 주셨고요. 오늘 관심주로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루온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역시나 조만간 수익 AS를 저희 하게 되겠죠.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MTN1T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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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